금강 하구트 개방을 요구하는 충남과 물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전북의 갈등,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충북이 정부에 물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용담댐을 물고 늘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대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충주댐과 대청댐 물을 다른 지역에 주느라 충북 몫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공급량 추가 배분을 요구하며 용담댐을 거론합니다. 용담댐이 생긴 뒤 충북이 피해를 본다는 건데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에도 용담댐 물을 더 쓰게 해달라고 정부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금강 하구트 개방을 요구하는 충남에 이어 충북과의 물분쟁에 놓인 전북.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2030년까지 금강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계획 초안에 물 배분 원칙 마련이 포함됐기 때문. 충청을 상대로 물을 내줘야 하는 전북으로선 배분한다는 것만으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민 76%의 마실물을 책임지는 용담댐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우선이라며 충청권의 공급량을 더는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민들의 희생으로 건설된 댐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개발 등 여러 건 변화 등으로 물 수요량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 간 갈등과 정치권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물분쟁. 치밀한 논리 개발과 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